아 혹시 본인이 메이플을 한다 보수 아니면 메이플을 해봤다 보수 200레벨 찍고 일쾌 말고 좀 새로운 컨텐츠 없을까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200을 찍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210 몇 가진가? 215인가? 그때까지는 키워봤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을 하면 그냥 매일매일 일쾌하고 그냥 코어젠 캐고 일쾌하고 잼 캐고 보스 돌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우르스 돌고 근데 이러고 싶지 않아서 뭐 다른 게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없나요? 나 도저히 일쾌는 못하겠어 안타깝게도 변한 것이 없답니다 접어야겠다 거기 바로 접겠습니다 일단 뭐야 아크샷이야? 아크샷이면 카사린 하기 싫은데 그냥 하자 이렇게 들어야겠다 저항패를 쓰죠 이번 판은 아래쪽 와드 해야 되는데 와드를 못해줬네 여기 와드 해줘서 다행이네요 바텀이 점치 한번 먹자 여기 와드 할게요 아크샷이 움직이면 아래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우 아파 아하 오케이 까비 킨드레드가 바텀을 갔네요 병퍼프했나? 아파 포션을 마구마구 먹자 아플 땐 포션을 한번 나하고 먹어주세요 좋은데요 이거는? 잡았죠? 좋습니다 좋아요 서주긴 해야될거 같은데 어 까비 죽었는데? 아깝다 이럴거면 차라리 미드 받아먹는게 나았을라나? 일단 곧 6레벨 되죠 6레벨 찍히고 파스권도 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방금 점화도 빠졌고 바텀 까비 좋은데요? 아 너무 아깝다 좋아요 잠깐만 이거 시야 먼저 따줘야돼 좋아요 아니 좋았습니다 리진이 좀 잘 내려왔다 야밍 다른 중 야밍 맛있다 당연히 좋았습니다 아이큰 드레드님 또 뭘 이런걸 다 좀 많이 챙겨주시네 휘오는 모임 네 아프네요 연하죠 상대 블루쪽 봐주죠 대신 들어가있으니까 전멸 전멸 있나? 있네요 이거 나 죽은거 같애 바비 이거까지? 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쉽네요 바텀 붙어줄게요 이거는 좋았네요 받을 수가 없는게 아크샨도 있어서 미드에서 이득 봐야겠다 대문가면 4대2라서 까비 어 너무 달아 거의 1.5킬 저거까지? 안되겠다 빠지죠 어 어 까비 와 진짜 세긴 했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다 죽었네요 이건 할만한데? 리신이랑 같이 가면? 아 너무 아깝다 아 바비 아 죽었네요 자 나도 그럼 같이 즐겨보도록 해볼게요 하하 어 네 유토를 한번 잡긴 했네요 잘 밀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하하하 네 큰일났는데? 아이고 이런일이 다는 중 좋아요 이거는 야미 하하하하 어 너무 달아 어 이거는 도망가자 아하 오케이 난 키워서 먹어 아크샨이 살이 좀 통통 올랐었거든요 조심해야될거는 케넨 정도? 제가 마법 제왕력을 안 올려서 케넨한테 맞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걸 좀 조심하죠 아리스타가 좀 이상 이상한거 같은데? 너 왜 여기있어 야미 하하하하 어 그래 아리스타야 아리스타야 고마워 우리팀 모두 아리스타야 고마워를 한번 해낸 그럴만한거 같은데? 안되나? 이쯤에 있지 않을까? 와 이게 한방이 죽어? 대박 사비 이게 한방이 녹네 마나 좀 아낄게요 여기서 더 싸울 수도 있어서 어 어 난 도망갈게 미안해 나 못살려줘 네 불혈매만 먹고 어 아크샷님 아니 그 어째서? 네 좋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뭔가 생각이 있었을거다 아크샷도 무슨 각을 봤겠죠 물론 살짝 잘못된 각이었지만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사비 E가 안맞은거 같은데? 뭔가 콤보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할만했겠다 조금 아쉽네요 애매한거 같기도 하고 귀신이 아직 없거든요 어 잠깐만 애매한데 이러면? 빠져도 아 오케이 어 저는 귀환할게요 어랍쇼? 스텍 좀 쌓아놓고 들어가야겠다 안으로 들어가 까비 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베인이라면? 아하 오케이 마무리 좋아요 바로 바론까지 아이 좋았습니다 캔드레드 궁이 살짝 늦었네요 생각은 했던거 같은데 아하 야미 좋았습니다 알리스타 같은거 또 잘라주면 좋을거 같은데? 어 지금 아크샷 없거든요? 어플이잖아 이거 아하 오케이 어 그래 알리스타야 고마워 어 좋았다 네 오케이 아하 오케이 이거 나올 수 있나? 나와 리신아 아하 오케이 어 괜찮아 그라가스는 버려 죽어도 돼 슬슬 내려가서 붙어 죽기 전에 흐낸 쪽으로 한번 도망간거 같기도 하고 어 네 그네를 한번 아 근데 못잡겠다 이속이 너무 빠르다 사비 헬퍼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다잡은거 같은데? 왓때리 왓때리 어우 죽을뻔 했다 클레메 좀 먹어두고 어디로 갔을까 이 친구 이런데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어 네 죽었네요 어리신 뭐하세요? 뭐야 이거는 이거는 하면 안되겠지요? 되나?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살려 살려 아하 오케이 귀환을 한번 어 수고하세요 어 난 살았다 그래 가는 중 가는 중 신이 된 카사린이 가는 중 좋아요 좋아요 야미 재밌다 이맛에 카사린 하거든요 끝나는 듯함 30초 아니 얘들 어떻게 맞게 그 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 이런건 옆으로 쓱 돌아갑니다 탤넨이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딜을 이렇게 막아요 가버렷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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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